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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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아유 긴장을 너무 많이 이 또한 이겨내야 된다 이 긴장되는 거 또한 어 계속? 어떡하냐 아빠 뒤에서 검은색 용기가 나와요 무서워요 나도 느꼈어 아 진짜 아 근데 왜 안 들어가고 혼자 이렇게 서있어요?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 지금 게임 끝났는데 저기 왜 서있어?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도 모르고 지금 상대가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일로 가면 어 게임이구나 그러고 이렇게 가고 지금 저런 게 이제 화났네 아빠는 그런 게 되게 불만족 그렇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중이 이제 화났네 이제 화났네 이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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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좋아 아 아 역시 한 푼에 다 쓰가 한 푼에 다 쓰가 천투 긴장을 하시네 긴장을 너무 많이 해 아우 아우 로버펄트 아 어떡해 와우 와우 잡을 수 있어? 너무 강해했어 눈물 날거야 진짜 물 물 3통도 모자라겠다 속 타네 부모님도 속이 타져 대신 띄워주고 싶고 그 마음 또한 알지 뛰는 사람이 더 지금 시간을 끄는 거지 저거 저거 시합 때는 다 원인이지 저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오빠 쟤 8번 시드야 당연히 그래도 잘하는 거 중간중간 나왔잖아 그래 랭킹 사이가 너무 커요 아니 헛웃음이 나는데 헛웃음이 나와 아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칭찬해야 되는 거야 쓸데없이 칭찬한 거야 여태껏 더 강하시다 우리 어머니 아 아 제가 저 현장에서 저거를 딱 봤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그쵸? 그러면 그렇게 쳐야지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간중간 나오니까 잘하는 게 중간중간 나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